내가 사랑한 너야 모두 다 바이바이 사랑도 모두 다 바이바이 웃음도 We're stuck on waiting 너와 we're going 그냥 남아 우리 사랑이라고 해 더 말할 텐데 다 바이바이 수 없어 모두 다 바이바이 슬픈 놈 We're stuck on waiting Oh no don't win 끝나버릴 사이라고 말해 안녕하세요. JYJ 김재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JYJ 멤버십 위크가 이렇게 정말 거대하게 실어질지는 저도 상상도 못했는데 사실 아까 제가 구경을 잠시 하고 왔어요. 일단 저희 본인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팬분들도 아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씨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추억 만남을 만들게 해서 좋겠습니다. 이 박람의 의미를 보유한다면 저희들이 주인공이 아닌 저희들을 정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는 팬분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박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지 또 영상을 보는 것만이 아닌 정말 처음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험 시스템들이 정말 콘텐츠가 잘 값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기대해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이팅! 즐거운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